주식회사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표혈셀 미국 법인을 두산표혈셀에 넘깁니다. 발전용에서 선박, 그리고 건물용까지 그룹 내의 연료전지 역량을 두산표혈셀로 집중시키는 움직임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연료전지 사업부를 떼어내 두산표혈셀로 분할했던 주두산. 당시 주두산은 미국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두산표혈셀 아메리카를 따로 분할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두산표혈셀 아메리카는 지난 2014년 주두산이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클리어 엣지 파워를 인수해 만든 회사입니다. 분할 당시 두산표혈셀 아메리카의 실적이 부진했는데 신규회사에 부담을 주지 말고 지주회사에서 이를 더 키우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등으로 미국 연료전지 사업의 성장이 전망되면서 해당 법인을 두산표혈셀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두산표혈셀에 미국 법인을 가져오는 건 시기의 문제였다며 수소 사업을 그룹 내 미래 사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한 곳으로 집중하게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 두산 내 표혈셀 아메리카의 장부 가치는 1,125억 원입니다. 주 두산은 이를 현미출자 방식으로 넘기고 두산표혈셀의 신주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산표혈셀은 국내에서의 연료전지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연료전지 사업까지 그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두산표혈셀 아메리카는 국내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발전용보다 상업용, 건물용에 더욱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용과 최근 개발하고 있는 선박용에 더해 건물용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을 향한 두산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